Q. 당신은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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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당신은 왜 내가 영어 배우길 원했는지 궁금한가? Q. 당신은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나는 그에게 그 문을 닫아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잭에게 오늘 오후 4시에 나의 사무실로 와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그에게 내일 밤 당신에게 전화해 주기를 부탁했다. Q3. 나는 그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물어보았다. Q4. 나는 그에게 값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Q2. 나의 아들은 내가 영어 배우기를 원한다. Q5. 나의 아버지는 내가 새 차를 사지 않기를 원하신다. Q6. 나의 어머니는 내가 어젯밤 나가지 않기를 바라셨다. Q7. 나는 그녀에 대하여 알고 싶었다. Q7. 나는 조금의 식료품을 사고 싶다. Q7. 나는 조금의 식료품을 사고 싶다. Q7. 내가 마이크에게 오늘 밤 당신에게 전화하라고 말할게요. Q7. 내가 마이크에게 오늘 밤 당신에게 전화하라고 말할게요. Q7. 오늘 밤 당신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말할게요. Q7. I will tell Mike not to call you tonight. Q7. 그는 우리에게 정시해 오라고 말했습니다. Q7. He told us to come on time. Q7. 나는 나의 처에게 내일 밤 당신이 여기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Q9. I will tell my wife you won't come here tomorrow nig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